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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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좋아? 아니지 그런거 아니야 어이 벗토끼 아니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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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한거야 이거잖아 응? 어떻게 할까 이거 어 지금 왜 이러지? 아 얼른 꽃 써있네 글씨를 좀 해줘 얘는 지옥 안내견입니다 레브라더 리티버 종이 맹인 안내견 많이 하는 종이라서 얌전하고 순할 줄 알았는데 사고를 안쳐본 적이 없고 매번 새로운 지옥을 맛보게도 해줬기 때문에 에어처 에어처 형이 조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래. 다신 훔치지 않겠습니다. 개입기 좀 해볼까? 손! 아니야, 양손은 필요 없어. 손! 이놈한테 손주 좀 먹어. 네, 먹어. 이거 엄마 주는 거야? 이거 엄마 줘? 물라니가 엄마 거야. 물라니꺼 아니야. 물라니꺼 아니야. 으악! 으악! 손! 손! 엄마한테 손줘야지. 사과한테 손주면 어떡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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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춰. 저 이제 집에 갈 거야, 밀란이. 이리 와. 좋아. 밀란이가 안 지치네요? 뭐? 잘 안 지쳐요. 저물래 오약 챙겨 먹는 것 같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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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50살인데도 계속 애기라구요. 으응. 으응. 지금처럼 그냥 발랄하게 지냈을 테면은 좋겠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이가 50살인데도 계속 애기라구요. 으응. 지금처럼 그냥 발랄하게 지냈을 테면은 좋겠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으응. 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가. 집에 가자. 진짜 나왔네. 진짜 집에 갈거야? 으응. 진짜 집에 갈거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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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어디 가. 어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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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